물을 썰어서 절여서 뭐 만들려고? 홍어회 홍어회 무침 이렇게 썰어 이렇게 썰어 홍어가 많거든 홍어회 무침 이렇게 썰어 물을 절여야 되는구나. 미나리도 썰었네. 물을 절여야 되는구나. 물을 절여야 되는구나. 지금 늦으니까. 이거하고 섞어야 돼. 이것도 같이 절여야 돼. 복관을 쪼글쪼글한 양이. 그래야 꼬득꼬득하구나. 맞아. 예전에 했었어. 이래가지고 한. 이제 여기다 매실을 부어놔. 그러면 꼬들꼬들해. 매실. 큰컵이구나. 이걸로 하나를 또 물엿을 넣어야 돼. 물엿. 응. 물엿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쪄글쪄글해져. 섞어. 그래가지고 이제. 20분 놔둬. 15분. 이게 절여져야 되니까. 금방 절여져. 이렇게 해 놓으면. 양이 엄청나네. 양이 엄청나네. 식초. 응. 또 하나. 그래가지고 절여야 되는구나. 매실하고. 하나. 매실. 매실. 응. 여기도 두 개 넣어야 돼. 매실에다. 이렇게. 식초하고. 아무. 냄새가 안 나고. 맛있어.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살짝 절이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국물 짜불고. 응. 다시 이제 양념하면 돼. 다 절여졌구나. 물을 붓고. 씻어내. 아까 소금 짰잖아. 소금 많이 넣었으니까. 닦아내. 응. 이렇게 해서 물기를 꾹 짜내는구나. 짜내. 아. 이래가지고 물기를 좀 빼줘. 응. 아. 절였던 거. 절였던 거. 물을 쭉 따랐어. 응. 그래가지고 꾹 짜야 돼? 아니. 꾹 안 짜도 돼. 이래가지고 묻히면 돼. 고추장을 회에다 넣어야 돼. 아. 그 큰 컵에다 가득 담았구나. 응. 아. 그렇게 고추장 넣고 잘 섞어. 응. 벌써 꼬득꼬득해졌을까? 그럼 다 꼬득꼬득. 아. 매실이 들어가면 금방 꼬득꼬득. 응. 여다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응. 그게 한 일곱스푼 되더라고. 진짜 빨갛다. 응. 을 넣어야 된가. 응. 다 넣고 이제 간 맞춰야 돼. 응. 다 넣고. 뭐가 간이 안 맞는구나. 야채 절여놓은 걸 넣고. 응. 또 이거. 고추. 응. 고춧가루. 야채는 맨날에 넣어야. 미나리? 미나리 없고. 파하고. 색깔이 이뻐졌다. 하나 더 넣어야 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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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몇 개. 그리고. 매실. 이게 뭐야. 매실. 응. 그리고. 식초. 새콤달콤해야지. 식초를 더 넣는구나. 아까 그건 흔들어 버렸잖아. 응. 식초. 응. 다 들어갔어. 이게 양념 맛이지 뭐. 그렇지. 이거 미나리 이제. 미나리가 들어가야 향긋하지. 응. 쪽파. 쪽파. 응. 이제 다 들어갔어. 양이 엄청나네. 진짜 마늘이 들어가야 돼. 응. 마늘 빼먹을 뻔 했구나. 응. 그거는 뭐 한 스푼도 아니고. 두 스푼. 이게 마늘이 많이 들어갔어. 산처럼 쌓아서. 산처럼 쌓아서. 세 스푼. 세 스푼. 오.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마늘 맛있어. 응. 그래가지고 묻히면 되는구나. 생강이 안 들어간 것 같는데. 그럼 또 넣으세요. 이제 그러면 끝나는데. 응. 깨놓고 그러면. 응. 이제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 맞혀야 돼. 이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말고 소금을 넣는다고. 간을 봤는데 싱거운가 보네. 응. 소금을 넣어. 소금을 좀 넣어야지. 이거 마늘 소금이라. 맛있는 소금. 아 생강. 생강. 큰 거 한 개쯤 되겠다. 그게 얼어 있었구나. 색깔이 아주 진한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깨가 안 보이는데. 깨. 이제 넣어야지. 마지막에. 감기 걸렸나 보다 엄마. 배고프겠다. 코를 훌쩍훌쩍 하는데. 배고프겠다. 이런 거 매운 거 하니까. 머리는 이쁘게 뽀글뽀글 파마했네. 쟤끼 웃겨. 응. 깨. 깨. 깨를 많이 넣어야지. 헤어나. 응. 듬뿍 넣었네. 세 개. 응. 너가 간을 봐봐. 응. 간이 맞는가. 뭐에 덜 들어갔는가 먹어봐. 뭐에 덜 들어갔어. 식초야. 설탕이야. 응. 응. 설탕이야. 매실. 응. 매실. 더 넣었구나. 식초. 아 남들이 빙초 샀는다고. 그거 사람한테 안 좋은데. 응. 이거 넣게. 응. 응. 좀 새콤달콤한 맛이 안 나서. 응. 이제 다 들어간 것 같아. 양념이. 응. 아이 맛있겠다. 먹어봐. 배가 고파서.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에 덜 들어갔을까? 물엿을 넣어? 응. 맛있어. 이렇게. 맛있게. 물엿은 또 처음 넣었네. 아니야. 헤이는 원래 물엿 넣어. 그래? 응. 그래야 윤이 반짝반짝 나고 그래. 달고. 보통 단맛을 설탕으로 내놔? 응. 근데 왜 물엿을 넣어? 이게 윤기나라고. 이걸 넣고 설탕 넣고 그래. 맛있어. 이제 맛있어? 와. 이거. 역시. 식초 조금 더 넣었어. 식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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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 먹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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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무를 못 얻었다 자,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독해 와, 맛있네 달달하니 엄마가 와인을 갖고 왔는데 거의 소주야 호호가 딴 때보다는 좀 단데? 응 아니야? 응 단단하다 맛있어 짠조름 짠조름 짠조름